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일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26살입니다. 빠른 구사라 27이 될 때도 있고 26이 될 때도 있네요. 저는 대구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아, 을 졸업하여 대기업 계열사의 생산직으로 교대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작업과 2개월만 배우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솔직히 처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다른 직종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대학을 다니며 배울 때 재미를 느꼈었던 C언어가 생각이 나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검색해보고 개발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도 C언어, Java, JSP, Python 등 많은 언어들 중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여기서 정정을 조금 해드리자면 Java는 언어가 맞는데 JSP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Java Subli page라고 해서 이제 그 웹 개발용으로 이제 Java인데 Java를 이용해서 웹 개발 쪽으로 이제 맞춰준 맞춰준 그런 어떤 프레임워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웹 개발용으로 Java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Java예요. 어쨌든 정확한 개발자 진로를 정하지 못하여 현지인 회사를 퇴사하여 파이썬을 독학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 혼자 기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학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 문제를 푼다고? 알고리즘 문제?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회사에서 문제만 계속 풀면은 그 업무가 그런 거라면은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알고리즘 문제 나오는 상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회사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 문제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특정 상황을 묘사하는 그러니까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러니까 이걸 정답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적인 속성이 되게 강해서 그 실전에서 알고리즘 문제 저도 예전에 몇 번 풀어봤었는데 실전에서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차라리 자료 구조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자료 구조도 미친 듯이 또 볼 필요가 없는 게 특히나 지금 이제 이 질문자님 사연에서는 더더욱 미친 듯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개발 자체를 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부터 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 구조 보면 대부분 그래 막 이런 얘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자료 구조 알면 좋잖아. OSI 7계층도 알면 좋잖아. 저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 자체가 초보자들한테 처음에 처음에 이거를 그냥 왜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면 좋아요. 이러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개발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자료 구조와 OSI 7계층 필요할 때마다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럴 듯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답 사회가 되게 심하죠. 주입식 교육도 되게 심하고 어떤 알고리즘 자체도 하나의 문제화를 해서 몇 점 당신은 지금 몇 점입니다. 라고 해서 몇 점이니까 지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사실 되게 관리가 편하거든. 수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런 것보다는 좀 개발 자체를 좀 하세요. 문제 푸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별로 안 늘어요. 일단. 나중에 알고리즘이 진짜 관심이 생기면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알고리즘 문제를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알고리즘이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예제를 통해 기본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를 푼다? 이거 알고리즘이 아니면 예제 따라 한다는 거죠. 예제 따라 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독학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본인이 알지 않을까요? 자기가 늘고 있다, 안 늘고 있다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팀노바라는 곳에도 완기초 수업 과정이 있던데 수업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완기초라고 따로 있진 않고요. 그냥 저희는 커리큘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잘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커리큘럼 하나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저는 진짜 초보이기 때문에 팀노바에 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초보예요. 거의 팀노바가 자부심이 되게 넘치는 이유가 무슨 시험을 풀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만 잘하게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애, 평범한 사람 아니 보통 평균 이하인 친구들이 더 많죠. 평균 이하, 뭐 예를 들면 고졸리라든지 아니면 전문대 졸업생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자지만 개발을 잘 못하는 친구 지방대, 뭐 이런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물론 명문대생들도 있어요. 뭐 해외 대학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만한 스펙의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러 배경 있죠.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도 오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기 쉬운 직군 뭐 이런 데서 일하던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친구들 개발 대부분 거의 안 해봤죠. 아니면 국비지원 갔다 망한 친구들도 많이 오고 요즘 들어서 현업개발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현업에서도 잘 안 풀리는 분들 개발 잘 어렵고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이런 분들 많이 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희는 완전히 왕초보. 제가 괜히 괜히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나쁘게 보면 재수없는 거고 좋게 보면은 굉장히 자부심 넘치는 거거든요. 자신감 넘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굉장히 많은 테크닉적인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강의를 할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1대1로 보면서 이 친구의 어떤 단점의 개선법과 그 다음에 그거를 매주 지켜보면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나 테크닉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저희 팀원들이 저를 많이 신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고쳐져요. 그리고 굉장히 내부에서 제가 예언을 하면 너 이렇게 하면 이거 될 텐데 너 구직할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말들이 잘 맞아떨어져요. 뭐 이런 테크닉적인 것들이 많이 쌓여서 완전히 왕초보들을 잘하게 하는 거에 좀 특화시킨 게 이제 팀노바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하는 애들부터 가르쳤으면 아마 이렇게 커리큘럼 안 짰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걱정 마시고 일단 큰 문제가 일단 그래도 핵심이 딱 하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왕초보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팀노바 신청할 때 되게 까다롭게 받는 것도 사실 아무나 들어오면 막 그냥 개발 한번 해볼까? 재밌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으로 오면은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막 투잡, 쓰리잡 하면서 다니려는 사람도 있고 뭐 직장 다니면서 주말반 하면 될까?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수능 공부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수능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겠죠?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아니면 고시 공부하는데 또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뭐였었지?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은 대부분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개발 쪽에서는 자꾸 직장 다니면서 해도 되겠죠? 무슨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저희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나 공부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이제 받는 게 저희 특징인데 그런 것만 되면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팀노바 스타일이 좀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일단 내부에 있는 팀하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보호한다기보다는 내부에 들어왔을 때 우리랑 스타일이 좀 안 맞아서 내부에 어떤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성향의 친구들은 좀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왜냐면 내부에 있는 친구들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왜냐면 그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막 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 왔어요. 예전에 좀 이렇게 말실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금방 나가서 다행인데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팀원이 굉장히 충격받기도 하고 뭐 이런 성향의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저희가 약간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인성도 좀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대화를 통해서 막 그렇게 유출하니까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보진 않지만 뭐 대략적인 저희 스타일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 아무튼 뭐 질문이 어떻게 됐지? 계속 읽어보죠.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팀노바의 홈페이지 내에서 기초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작품을 보니 훌륭해서 걱정이 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 평범한 친구들이고 다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굿비지원 가면은 무료로 할 수 있고 지금 삼성에서도 저희가 사피 그쪽에서 2학기 저희가 강의할 뻔했거든요. 저희가 페이가 너무 비싸가지고 안 맞아서 안 했는데 어 그 사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때 갔을 때 미팅 삼성 멀티 캠퍼스 쪽으로 이제 미팅을 하러 갔을 때 이제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뭐라 해야 될지 뭐 그 캠퍼스 새로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런 일단 100만 원 주는 게 너무 좋잖아.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수업의 질은 떠나서 어 그런 혜택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배달의 민족만 해도 거기서 이제 수업을 다 완수할 수 있으면 뭐 돈 추가로 안 내도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어 아 굉장히 굉장히 이제 무료가 되게 많은데 굳이 비싼 팀노바를 찾아야 되는 이유 어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실력적인 면이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써도 후회가 없을 만큼 결과가 좋은 곳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생각들 혁신의 혁신에 거듭해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제가 공부했을 때 경험했던 되게 어렸던 부분들 그걸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어떻게 해야 더 잘해줄 수 있는지 어떤 뇌과학적인 거 뭐 제가 공부하는 뭐 주제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동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아동교육학 저는 좀 아동교육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거랑 인간의 극단성까지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범죄심리학 뭐 이런 것도 좀 어 관심이 있어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움직이는 어떤 행태학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러면서 개발 쪽도 많이 봐요. 그래서 트렌디하면서도 굉장히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과가 그냥 좋은 거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많이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도 많이 놀라고 점점 더 좋아지는 학생들의 수준이 1기보다 2기가 잘하고 2기보다 3기가 잘하고 3기보다 4기가 잘하는 느낌 실제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이렇게 쫄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진짜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평범한 친구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저는 인간이 천재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천재라는 거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면 훨씬 좋겠지만 사실 인간마다 잠재력이 있고 한국어는 다 완벽하게 다 구상하잖아요. 구상 구상이 아니고 완벽하게 다 구사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인간이 자기가 필요함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어떤 공부의 그 어떤 그 학습도 뭐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코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IT학원에 가면 문제 내주고 코딩 짜보라고 하고 질문 받는 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래서 팀노바의 수업 방식도 궁금합니다. 일단 청강을 해보세요. 팀노바 수업 방식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오셔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청강 누구한테나 무료니까요. 1회까지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두서없이 말을 써놓은 것 같아 질문만 따로 적겠습니다. 1. 정확한 개발자의 진로의 정함에 있어서 해야 하거나 필요한 것 개발자의 정의부터가 저랑 다르신 것 같은데 개발자라고 하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수천가지가 될 수도 있죠. 언어로 나눠도 자바 개발자 뽑습니다. 이렇게 인베디드 개발자 뽑습니다. C언어 개발자 뽑습니다. 이렇게 해도 인베디드만 해도 엄청나게 장르가 많고 웹 개발자라고 해도 엄청나게 장르가 많거든요. 웹 개발자를 세분화시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뭐 스타일시트와 디자이너라고 볼 수도 있고 코더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좀 다른데 에이전시마다 그걸 좀 세분화해서 많이 봐요. 그리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노드.js 개발자 뽑는다. 리액트 개발자를 뽑는다. 이렇게 특정 프레임워키나 플랫폼 개발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면 수천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라고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라고 해서 하나의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가면은 이제 세분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작은 병원은 그냥 가정의학 가면 가정의학이 의학의 뭐 이렇게 그냥 보는데 그게 아니고 뭐 피부과 피부과도 피부과 중에서도 또 이제 내부에 또 세분화가 돼 있어요. 큰 병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 각자 분야 그마다 다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개발자도 이제 의사라고 통칭하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 그 내부 세분화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해야 하거나 필요한 것 이제 개발을 하세요. 흥미가는 거 하세요. 웹 개발을 하시든 아이폰 개발 하시든 근데 내가 그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개발자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다른 플랫폼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직이에요. 어설프게 하면 그냥 웬만한 사무직보다 못한 그런 직종인데 열심히 진짜 자기가 하기 따라서 이쪽은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명문대생들이 개발하러 왔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다른 분야 하면 명문대라고 더 우대받고 그러는데 명문대인데 개발을 못하면 그렇게 우대 못 받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반대로 고졸인데 개발 되게 잘하면 그만큼 대우 받을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력만 본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나 고졸이니까 실력만 보니까 나 되게 인정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시는데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은 명문대 나오는 애들이 더 잘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 좀 생각을 잘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들과 머리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나 준비나 이런 생각들 내가 개발자로서 진지한 생각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철학적인 걸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 왕기초 학생들의 수준과 수업 난이도 그러니까 완전 아까 말씀 다 드렸지만 그냥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했고 아무튼 그런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다 소화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수업 진행 방식 와서 청강하시고요. 4번 기초 수업 과정만 듣고 취업이 가능한지 기초 수업만 듣고 나가서 취업한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도 기초만 듣고 가서 글쎄요 외부에서 그렇게 이펙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기초만 듣고 한 친구들이 보통은 2000대 중반에서 후반 잘 들어간 친구는 3000대 초반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자세하게 그걸 리스트업을 하고 듣진 않잖아요. 중도포기자니까 근데 이제 내부에 있는 얘기들 보면 2000대 한 초중반 초반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중반에서 3000대 초반까지 간 친구들이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 기초만 들은 생각으로 팀노바에 오시는 거는 저는 별로 환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 팀노바 자체는 어차피 기초랑 응용 1단계까지는 준비고 응용 2단계를 하기 위한 준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 저희가 지향하는 개발자가 딱 있는데 하버드를 들어가는데 1학년만 다닐 생각으로 어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 이걸 만든 사람들의 의도 이 교육자가 어떤 생각을 어떤 개발자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팀노바의 블로그의 글이나 팀노바의 철학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의 5년에 걸쳐서 써놓은 글들 그런 걸 보시면서 팀노바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좀 동의가 되시면 어 좀 어 팀노바 커리큘럼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청강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보신 것 같아요. 얼마 안 보신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좀 일단은 어 청강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